뱃살과의 질긴 인연은 이제 이 주스로 끝내자고요 아침에 한 잔씩 꾸준히 한 달만 드셔보세요 허리 사이즈가 달라지실 거예요 재료는 사과 1개, 오이 1개, 시금치 1줌을 사용할 거예요 재료만 듣고 오액 하실 수 있는데 기다려 보세요 플레인 요거트 3숟가락 들어가고요 여기에 아몬드 브리즈 100ml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알룰로스 1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곱게 갈아주면 끝이에요 아직도 맛이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되세요?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저도 만들기 전까진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제가 편견이 참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